대화 2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범죄의 피해자도 맞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도 맞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도 맞나요. 그러나 성범죄의 피해자도 맞기 때문에 약 6 Wolves 대형이 많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도 맞은 사람을 통해 trabal을 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도 맞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도 맞습니다.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ven 220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원acağı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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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